완도 읍내 마트에 들려서 여러가지 찍고 오던 길에 완도 신흥사가 국가 문화재라 해서 가서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절이 너무 아름답고 또 주지스님이 차를 대접해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오는 길에 너무 구경도 잘했고 우리 한국 절이 아름답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휴무가 적당하면서 그렇게 구조도 멋있고 적절하게 배치된 절의 석가래라든지 뭐 탑의 기단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절을 굉장히 주지스님이 예쁘게 잘 가꾸시더라고요 오늘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오늘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오늘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